야담야담을 시청해 주시는 언니와 오라버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백사이 양복이 도원수 권율 장군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 때였다. 장인과 사위는 서로 뜻이 잘 맞아 평상시에도 항상 장난을 일삼았다. 특히 권율이 오줌을 눌때면 이 양복은 몰래 뒤를 쫓아가서 그 물건을 훔쳐보곤 했다. 권율은 그런 상황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은 오줌을 싸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물건은 자네 장인일세. 어찌하여 자네는 장인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권율이 오줌을 다 누웠을 즈음이었다. 갑자기 이 양복이 권율의 뒤에서 나와 권율의 땜을 냅다 후려갈겼다. 이 무슨 거조냐? 이게 무슨 짓이냐? 권율이 크게 놀라 말하자 이 양복이 느긋하게 대답하였다. 어르신께서 오줌을 누고 바지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실 즈음에 제 장인어른의 목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대시더군요. 사위인 제가 감히 그걸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장인어른을 잡고 있는 놈의 뺨을 때려 내려놓도록 캤을 뿐입니다. 이에 권율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조제 사위라 해도 성내지 않겠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포복절도하였다. 본수 권율 부부는 금실이 좋아서 매일 초저녁만 되면 침실에서 관계를 가졌다. 어느 날 이 양복이 몰래 와서 엿들으니 방 안에서는 운후의 즐거움이 한껏 무르익은 상태였다. 부인이 도원수에게 물었다. 영감, 지금 심정은 어떠하신지요? 두 귀가 모두 막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소. 권원수도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은 지금 심정이 어떠하오? 사지가 모두 뜯겨나가는 것 같네요. 문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양복이 일부러 밖에서 기침 소리를 냈다. 권원수는 놀라고 민망하여 물었다. 이서방 왔는가?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문밖에 서 있는가? 잠은 오지 않고 심심하여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앉게. 이 양복이 들어와 앉자 권원수는 짐짓 훈계조로 말했다. 자네의 문장과 재주는 이 시대 최고인이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걸세. 다만 흠이 있다면 말을 삼가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으니 모름지기 힘쓰시게. 가르치심이 참으로 지당하옵니다. 이후로는 비록 다른 사람의 사지가 뜯겨나간다 해도 마땅히 두 귀를 막아 성급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원수 부부는 이 양복이 몰래 엿들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부끄러워 말을 잊지 못했다. 조선, 어느 한 부잣집에 늦둥이로 태어난 열 살 난 막내 아들이 있었다. 아이는 부모님과 형들, 누나들 등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친구들과 밖에서 놀던 중 지나가던 승려가 복 많고 수려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인데 짧게 타고난 수명이 안타깝구나. 라며 중얼거리자 겁에 질려 아버지에게 승려의 말을 전했다. 아버지인 부자는 분명 그 승려가 보통 인물이 아닌 듯 해서 하인을 시켜 승려를 모셔오라고 했다. 하인이 승려를 모셔오자 부자는 포선발로 반기며 안으로 들인 뒤 승려에게 차를 대접하며 막내 아들의 수명에 관해 물어보았다. 승려가 막내 아드님은 열아홉 살이 되는 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라하자 깜짝 놀란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 그럼 운명을 피할 방도는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늙은이가 오십이 넘어 늙음하게 얻은 늦둥이 막내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며 탄청했다. 승려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늘이 정한 운명이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청주 한둥이와 요리한 고기 두 접시 술장과 그릇을 가지고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가보십시오. 그럼 꼭대기의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푸른 옷을 입은 백발과 흰 수염의 노인이고 다른 사람은 붉은 옷을 입은 수려한 청년인데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드린 뒤 간절히 빌면 방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며 방법을 알려주었다. 부자는 승려의 방법을 새겨들어 하인들과 장성한 자식들에게 술과 고기를 구해오라고 부탁했고 가족들이 이를 구해오자 고기 요리를 만든 뒤 시종 한 사람에게 고기 요리가 든 그릇을 들게 하고 자신은 술이 가득 든 항아리를 이고 막내 아들에게 젓가락과 술잔 그릇을 들게 한 후 뒤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다. 곡대기로 올라가니 정말 나무 아래에 승려가 말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다. 부자와 아들 시종은 그들의 근처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술을 따르고 그릇에 고기를 조금씩 덜어 바둑을 두는 두 사람에게 조심스레 건네주었고 두 사람은 받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조용히 바둑을 두었다. 이윽고 고기를 다 먹고 술을 다 마신 뒤 바둑도 끝났을 무렵 부자는 아들 시종과 함께 울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두 사람은 어안이 봉봉했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린 뒤 부자에게 사정을 듣고 잠시 입씨름을 했다. 붉은 옷의 젊은이가 본래대로라면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발품을 팔아 우리에게 음식과 술을 주었으니 그 정성을 봐서라도 소원을 들어주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자 노인이 난처한 얼굴로 마음 같아선 고치고 싶어도 아무리 정성을 들였더라도 하늘이 타고난 수명을 함부로 고칠 순 없는 노릇이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젊은이가 계속 부탁하자 노인은 마음을 돌려 검은 책 한 권을 들고 솜에서 부술권에 부자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적힌 장을 펼쳐 아이의 수명 식구에서 앞에 글자에 구를 더해 99년으로 고쳐놓았다. 부자와 아들 시정은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계속 감사의 절을 한 뒤 마을로 내려가 승려를 만났다. 승려는 부자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군요. 그 노인은 북두칠성의 화신이고 젊은이는 남두육성의 화신이랍니다. 남두육성께서 북두칠성께 부탁하여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 어디론가 다시 길을 떠났다. 이후 부자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고 특히 막내 아들은 99년의 천수를 누리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낸 뒤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 옛날에 한 방백이 성질이 괴팍하여 임지에 도착한 후 여러 기생들을 주위에 빙불러 앉히고는 얼굴이 예쁜 기생을 가까이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고 여러 곳을 만지며 온갖 음탕한 짓을 다했다. 그리고 밤마다 기생들을 번갈아 불러 잠자리를 하는데 간혹 방백과 가까운 사람을 모시는 기생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방백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 기생은 여관방에 비치된 여관과 같은 것이니 아무와 친하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불러들이니 기생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이처럼 방백이 친한 친구가 데리고 있는 기생일지라도 전혀 거리지 않고 불러서 잠자리를 하자 그를 봤더니 책방이 화가 났다. 여기서 책방이란 지방관장의 자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하여 곧 울분을 금치 못하고 방백이 가장 사랑하는 기생에게 많은 비단과 재물을 주고서 보란듯이 여러 번 잠자리를 했다. 그러자 방백이 알고 크게 화가 나서 책방을 불러 꾸짖었다. 자네는 내가 사랑하는 수천 기생을 불러 동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던데 이것은 짐승의 행동과 다름이 없느니라.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에 책방은 다음과 같이 아래였다. 소인이 비록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친척이나 친구와 가까이 하는 여인과는 아무리 기생일지라도 감히 접근하지 않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또께서 여러 기생들에게 너희 무리는 여관빵 요강이라 하시면서 친한 사이의 사람이 데리고 있는 당연히 피해야 할 기생도 거리낌 없이 불러 동침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생도 기생들을 여관빵 요강으로 알고 그렇게 하여 싸운데 혹시 요강에도 무슨 상하에 차별이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비꼰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책방을 크게 칭찬했다. 이후로 무외배들 사이에서 기생을 두고 여관빵 요강이라 부르는 말이 번졌다고 한다. 옛날 속담에 올공금 팔자라는 말이 있다. 올공금은 우리 전통악기인 장부의 주를 양쪽 가죽대에 거는 갈고리 즉 용부처를 뜻하며 팔자는 음양오행선에서 말하는 사주 팔자를 뜻한다. 그래서 올공금 팔자란 올공금 같은 하찮은 물건으로 횡재를 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일컫는 말이다. 옛날에 전주에 사는 상인이 큰 배에 생강을 한 배 가득 싣고 서해 바다를 거쳐 평양 대동강에 가서 정박했다. 생강은 남쪽 지방에서 생산되고 관서 지방에서는 나지 않는 물건이므로 평양에서는 값이 매우 비쌌다. 그 생강 한 배는 배의 일천필이나 또는 곡식 일천속에 해당하는 가치였다. 상인은 평양에서 생강을 파는 동안 한 기생과 친분을 가져서 이후 수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생강 한 배를 모두 기생집에 바쳤다. 상인이 싣고 온 생강이 다 없어지자 기생은 재물을 더 가지고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가시오 하면서 상인을 냉정하게 내쫓으려 했다. 상인은 한 배의 생강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부끄럽고 기생집에서 쫓겨나면 따로 머물만한 것도 없어서 기생에게 사정했다. 내가 재물이 다 없어졌고 갈 곳도 없으니 내 집에 머슴으로 머물면서 일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손님이 있을 때면 부엌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인은 그 기생집 머슴이 되어 말에게 목이 주는 일과 뗄나무 마련하는 일 등 힘든 일을 하면서 온갖 고통을 감수했다. 기생이 다른 남자와 안방에서 잠자리를 할 때면 상인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째며 쭈그리고 앉아 밤을 세웠다. 이때 방안에서 잠자리 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전날 자기와 옷을 벗고 놀던 그 기생의 몸 구석구석과 살결이 눈앞에 서나요 저절로 눈물이 솟았다. 상인은 여러 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생에게 말했다. 이제 집을 떠난지도 오래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겠소. 그동안 많은 신세를 적구려 고맙소이다. 아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래 쓴 정표로 무엇을 준다? 노자로 줄 돈은 없고 뭐 마땅한 물건이 없나? 기생은 노자로 돈을 주기는 아깝고 해서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장구를 꺼내와서 거기에 걸려있는 열여섯 개의 올공금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것이나 가지고 가다가 쌀과 바꾸어 양식으로 하구려 상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면서 기생과 작대를 구하고 길을 떠났다. 대동강가에 이르러 배를 기다리는 동안 상인이 모래밭에 앉아서 그 올공금 열여섯 개를 모래에 문질러 녹을 닦아보았더니 검정색이 반질반질 빛나면서 윤이 나고 보통 쇠와는 전혀 달랐다. 이상하다. 보통 쇠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상인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쇠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고 황당 장날에 가지고 가서 장터에 자리 잡고 앉아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종이에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소리쳤다. 이것은 중요한 보물입니다. 일백만 양이면 이것을 팝니다. 그러자 해걸은 무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되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것 어디에서 났소? 참 희한한 일이네. 이것은 오금 이라는 것인데 보통 황금에 열 배 정도 비싼 값으로 팔리는 보물로 매우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일백만 양을 내고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제의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전주까지 함께 가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상인은 전주까지 함께 가서 그 돈을 받았다. 상인은 곧 그 돈으로 옛날에 생강을 산 본전을 갖고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값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재산이 넉넉해졌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검정금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 오금장자라 불렀고 또한 사람의 운수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올공금 팔자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 옛날에 병을 잘 고친다고 이름난 의원이 있었는데 평소에 웃는 일이 없는 것으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짓궂은 청각들이 모여 의논했다. 그 의원이 평소에 어떤 일에도 웃지 않으니 우리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의원을 웃기는 사람에게는 모두 돈을 모아 한턱 크게 내기로 하자. 이 말에 일제히 좋다고 동의하니 한 청각이 나서면서 너희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의원을 웃겨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모두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속하니 이 청각은 반드시 의원을 웃기겠다고 장담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간 청각은 막대기로 손바닥을 계속 문질러 물집이 생기게 한 뒤 그 손바닥을 고운 천으로 감아 아픈 척 하면서 그 의원을 찾아갔다. 이에 의원은 꼿꼿하게 앉아서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찾아왔는고? 예 근래 속병이 매우 심해져서 견디기 어려워 왔습니다. 속병이라니 어떤 증세로 속이 아픈지 자세히 말해보게 말로는 뭐라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속병이 제 몸 겉으로 나서 몹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속병이 몸 밖으로 나다니 알아듣기가 어렵네 무슨 장난 같구먼 의원님 아니옵니다. 한번 보소서 총각은 왼손 손바닥을 감았던 천을 풀어 그 물집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의원은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워 다시 물었다. 아니 이건 손바닥이 부르터서 물집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데 무슨 속병이라고 하나 의원님 들어보십시오 저의 집이 가난해 아직 장가를 못 가니 이 왼손 손바닥으로 항시 제 양근을 문질러서 끓어오르는 정감을 발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이렇게 물집이 생겨서 그 행위를 못해 가슴 아파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속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폭설을 터뜨리니 의원도 따라서 크게 웃는 것이었다. 이러고 돌아와 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도 역시 크게 웃고는 함께 돈을 모아 이 총각에게 큰 상을 차려주었더라 한다. 황제가 소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교접은 하되 사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정하고 싶어도 그것을 참으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소녀가 대답한다. 사정하고 싶을 때 이를 참아 한 번 사정하지 않으면 기력이 왕성해집니다. 두 번 참으면 눈과 귀가 밝아지며 세 번을 견디면 만병이 없어집니다. 네 번 참으면 오장 상태가 모두 안정되며 다섯 번 억제하면 혈맥이 충만해져 키가 커집니다. 여섯 번을 참으면 허리와 등이 강해지고 일곱 번 이기면 엉덩이와 가랑이에 힘이 붙습니다. 여덟 번 참으면 몸에 윤기가 흐르고 아홉 번을 억제하면 수명이 길어지며 열 번을 극복하면 이윽고 신선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 애교스러운 몸짓에 귓가에 불어대는 뜨거운 입김을 받아 열이 오를대로 올라 버린 사내에게 사정의 쾌감을 참으라면 과연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 옛날 중국 남성들은 몸매보다도 작은 발에 성적 매력을 느꼈다. 소설 비연의전은 비연과 합덕이라는 자매를 그린 책이다. 이 책에는 당시 임금성재가 방사과다로 정력이 매우 약했는데 합덕의 작은 발을 보자 다시 정력이 솟구쳤다는 대목이 있다. 비연의 발은 어찌나 작은지 손바닥에서 춤을 출 정도였다고 한다. 또 양귀비가 처형됐을 때 어떤 노파가 그녀의 신발을 주어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양귀비의 발은 10cm 정도인데 전족을 했기 때문이다. 전족은 중국 북송 때 유행하던 풍숨으로 어릴 적부터 발가락을 구부려 아장아장 걷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시술로 전의하기 위한 것이다. 발을 이용하는 전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식이다. 식은 전족에 꺾인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 깊은 곳에 수박시나 건포도 등을 넣고 이것을 혀로 꺼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것이다. 다음 승은 전족 여성의 발을 남성 자신 위에 올리는 전의이고 좀 더 색다른 방법인 혀는 전족을 감싼 긴 천으로 여성의 다리를 묶고 거꾸로 매달고 성을 즐기는 방법이다. 또 자기라는 방법 여성을 자기 발 위에 올리고 차츰 들어 올리는 것이고 협은 발을 가슴에 세게 껴앉는 것이며 초는 두 발을 술에 끌듯이 양손으로 잡거나 미는 방법이다. 도는 여성의 한쪽 발을 어깨에 올려놓는 것이고 여는 혀나 이빨로 여성의 발끝을 젖을 빨듯 빠는 것을 말한다. 발 전체를 빠는 것을 지라 했고 가볍게 무는 것을 지라 하며 발의 앞부분을 세게 깨무는 것을 교라 했다. 이렇듯 전족은 전의를 위해 억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전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피 연 수다. 피는 지방분이 많아 윤기가 나는 것이요. 여는 부드럽고 살집이 좋은 것이며 수는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을 말한다. 옥방지여라는 책에는 이 같은 전족의 여성과 사랑을 나눌 때라도 사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정하려는 순간 회음부를 세게 누르고 길게 큰숨을 내뱉으며 동시에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한다. 재빨리 머리를 뒤로 젖혀 숨을 멈추다가 크게 숨을 내뱉으면서 주위를 살핀다. 동시에 배를 오무라뜨리면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를 악문 채 숨을 멈춰 귓속에서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면 배를 오무라뜨리며 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고행이다. 우리가 지금껏 사정은 하지 말라고 오해하고 있는 손여경의 지상명제 접이블루는 사정하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전의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재 해석회에 오를 것이다. 서울에 사는 한선비가 호중지역을 지나다가 어떤 마을을 보니 기와집이 즐비하기에 날이 저문 뒤 한집으로 들어가자 시골의 큰 부잣집 이었다. 주인을 보아하니 나이 사오십 세쯤 된 듯한데 풍채가 당당하고 집안 살림 또한 매우 화려했다. 게다가 손님에게도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로 잘 대접하는 것이었다. 이에 선비가 식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그 집에 등이 굽어 곱사등이가 된 아이가 눈에 띄었다. 선비는 필시 이 집의 아들이려니 하고 묻자 주인은 만득자 외동아들로 등이 굽기 시작한지 5,6년이 지났으며 온갖 양을 써도 낫지 않아 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선비는 슬그머니 장난이 치고 싶어 말을 꺼냈다. 내일 즉이 의술을 공부하여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술은 병을 고치는 날짜가 매우 중요한지라 수일 머문 후에 자세한 처방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기뻐하여 만약 병을 고쳐 준다면 큰 감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진수 성찬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비는 연일 포식을 하고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었다. 이 아이의 병을 보아하니 이미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령스러운 비방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하니 황토에 잣나무실을 싸서 먹이고 하루가 지난 다음 깨끗한 냉수에 예리한 도끼나를 씻어서 그 물을 한 그릇 마시게 하면 이 병은 곧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물었다. 이전에 많은 의원에게서 받아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상한 처방은 처음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내리신 것인지 알려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아, 별로 어려운 처방은 아닙니다. 잣나무를 보면 항상 곱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을 흙으로 싸서 뱃속에 심게 되면 곧 그 나무가 자라서 아이의 구분 등을 바르게 할 것은 당연한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에 주인은 도끼 씻은 물이 어떻게 곱사 등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또 물었다. 그렇다면 도끼 씻은 물은 왜 마셔야 합니까? 아, 그것은 말입니다. 잣나무가 자라는 동안 겹가지가 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도끼로 그 가지를 잘라 주어야 잣나무가 곱게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렇군요.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은 선비의 말에 웃음이 났지만 그 처방대로 해보겠다면서 역시 좋은 음식을 마련해 잘 대접했다. 이튿날 선비는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나갔다. 그 뒤 1년쯤 지나 선비는 다시 어떤 일로 그 마을을 지나게 되자 호기심에 그 집 앞으로 가서 동경을 살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내다보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네 언젠가는 의원께서 이곳을 지나칠 줄 알고 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렸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다. 하며 손을 잡아 끌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선비가 의아해하며 따라 들어가 아이를 보니 쿠버던 등은 완전히 펴진 채 키가 자라 늠름한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곧 주인은 깊이 감사를 하면서 값진 음식을 장만해 대접하고는 떠날 때 많은 돈과 비단을 말해 시로 보내주었다. 선비는 그 재물로 한평생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오래전 세 딸을 둔 가난한 부부가 살았다. 어느 날 딸들이 모두 결혼할 나이가 되자 부부는 딸들을 모두 부른 뒤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모두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우리 형편에 너희 모두를 시집 보낼 수가 그렇다고 이렇게 기다리니 너희들 모두 시집갈 나이를 놓칠 것 같고 그러니 대신 집을 나가서 신랑감을 찾아 결혼한 뒤 5년 뒤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려무나 그렇게 딸들은 모두 집을 나와서 신랑감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다 갈림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구간에서 첫째 딸은 남쪽으로 둘째 딸은 서쪽으로 막내 딸은 동쪽으로 길을 떠나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뒤 헤어지게 되었다. 첫째와 둘째가 간 남쪽과 서쪽은 평평한 길이었지만 막내가 가게 된 동쪽은 매우 험한 길만 이어졌고 결국 막내는 중간에 그만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지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다 정신이 든 막내는 자신이 근사하고 넓은 방에서 피단 이불을 덮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막내가 잠시 놀라고 있던 와중 방문이 스루룩 열리더니 여러 마리의 쥐들이 푸짐한 밥상을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고 갔다. 마침 지칠 대로 지쳐있고 배도 고팠던 막내는 쥐들이 가져온 만찬을 배부르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쥐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왕관을 쓴 쥐 한 마리가 막내 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난 이 저택의 주인이요. 처자는 어쩌다가 길에서 쓰러져 있었소? 이에 막내 딸은 왕관을 쓴 쥐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해주었다. 저런 그런 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구려 마침 나도 색시감을 찾고 있던 중인데 처자만 괜찮다면 나와 여기서 같이 지내는 것은 어떠시오? 그렇게 막내딸은 쥐와 결혼하여 신랑과 하인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갔다. 친정을 떠난 지 5년이 되던 날 막내딸은 남편에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한 뒤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물론 언니들과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부모님은 딸들이 모두 떠난 뒤에 집안의 가세가 좋아져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첫째는 포절과 결혼해서 둘째는 장사꾼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며 입에 침이 마를 새가 없을 정도로 남편 칭찬을 늘어놓는 반면 막내 딸은 조용히 언니들의 말을 듣기만 했었다. 본인에게 남편은 매우 훌륭한 신랑이지만 가족들에게 남편이 쥐라는 것을 알리면 가족들이 모두 기겁할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자매의 부모는 딸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안심 하면서도 딸들을 시험하기 위해 한 가지 내기를 걸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해보겠다. 먼저 너희들 중 누가 가장 맛있는 떡을 만들어 오는지 보겠다. 3일 뒤 너희들이 만든 떡을 가져오려무나. 친정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막내딸은 걱정이 되어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의 걱정을 알게 된 남편 쥐는 아내에게 걱정 말라고 한 뒤 하인들을 모두 불러 가장 좋은 쌀을 가져와 떡을 만들었고 이에 떡이 완성되자 막내딸은 떡을 친정으로 가져오고 갔다. 막내가 가져온 떡은 언니들이 가져온 떡보다도 매우 맛있었다. 첫째가 만든 것도 둘째가 만든 것도 좋지만 막내 내가 가져온 떡이 가장 맛있구나. 이제 시험이 하나 남았구나. 그 다음에는 너희들 중 누가 가장 좋은 배를 짜오는지 보겠다. 3일 뒤 너희들이 짜온 배를 가져오려무나. 친정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은 남편에게 이를 말해줬고 이에 남편 쥐는 이번에도 걱정 말라고 한 뒤 하인들을 모두 불러 가장 좋은 삶을 가져와 배를 짰고 이에 배가 완성되자 막내딸은 배를 친정으로 가지고 갔다. 이번에도 막내가 가져온 배는 언니들이 가져온 배보다도 굉장히 곱고 훌륭했다. 첫째와 둘째가 짠배도 좋지만 이번에도 막내 내가 가져온 배가 가장 훌륭하구나. 막내야 내 남편은 정말로 부잣집인가 보구나. 얘들아 3일 뒤 모두 너희 남편들을 데리고 오거라. 내 너희들의 남편 얼굴을 한번 보자꾸나. 이에 막내딸은 부모님에게 남편을 보여주는 것에 끙끙 앓게 되었고 이에 남편 쥐는 아내를 다독이며 위로하였고 같이 친정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막내딸은 남편을 조그마한 가마에 태워 친정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다 큰 겨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필 전날에 비가 매우 많이 내려 겨울은 평소보다도 많이 불어있었고 결국 남편 쥐가 타고 있던 가마는 겨울을 건너던 도중에 그만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막내딸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겨울가에서 한참을 엉엉 울고 있었다. 그러다 막내딸 막내딸 앞에서 황금 가마를 든 장정들이 나타났고 그 가마 안에는 잘생기고 혼실한 외모에 왕관을 쓴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가 바로 남편 쥐였던 것이다. 난 원래 인간 왕자였소. 나쁜 주술사의 저주에 걸려 하인들과 함께 생쥐의 모습으로 살아갔었는데 이 저주를 풀려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인과 결혼해야 했었소.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었기에 이 저주가 풀려진 것이오. 남편이 다시 되살아난 것에 정말로 기뻐했던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막내의 남편을 본 부모님과 두 언니 부부는 입이 떡 벌어지게 되었다. 이후 막내딸은 인간으로 돌아온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다. 부자는 만석군이었지만 성격이 고약하고 난폭한 악인이었다. 부창 부수라 그의 아내도 성격이 난폭하고 압독하였지만 죽은 아들과 과부인 며느리는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성실한 인물들이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한 거지가 왔다. 거지는 실례합니다. 제가 먼 길을 와서 배가 고픈데 죄송합니다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부탁하였지만 부자와 아내는 어림없는 소리 우리에게 뭘 받고자 하면 무조건 피를 본다는 거 모르냐 이놈들 당장 저 거지를 흠심해 죽어라 라고 외쳤다. 하인들은 당황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는 중에 부자 부부는 거지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 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가 이를 보고 당황하며 아 아버님 어머님 잠시만요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시는 것인가요? 라고 당황해하며 달려와 두 사람을 말렸다. 며느리는 거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마련한 음식을 조금 드릴 테니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저희 시부모님이 말이 험하신 것 뿐이랍니다. 라고 사과하며 약간의 돈과 음식을 거지의 보따리에 넣어주었다.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거지는 이에 고마워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립지요. 내일부터 마을 뒷산에 있는 돌부처 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때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린다면 그때는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마을을 떠나 높은 산으로 가도록 하세요. 단 산에 다 오를 때까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를 하였다. 며느리는 거지의 이마를 새겨듣고 도망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챙긴 뒤 매일같이 귀싼 돌부처를 확인하러 다녔다. 하지만 며느리의 이 행동에 부자 부부와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야박하고 압독한 사람들이 주유였기에 며느리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는 커녕 얕잡아보고 복가워하며 놀리기 바빴다.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어떻게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돌부처를 확인하였는데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놀라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들어서 산으로 피하세요. 곧 큰일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지 않고 며느리를 비웃었다. 알고보니 마을 사람들 중 한 노처녀가 며느리를 꼴리기 위해 몰래 돌부처 상의 눈에 붉은 염려를 칠해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만든 것이었다. 물론 이를 모르는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시부모에게도 알려주려 했지만 그들도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았고 며느리는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산으로 달아났다. 거지의 말에 따라 한참을 달려 산 꼭대기에 오른 며느리는 숨을 몰아시던 중 그때 만난 거지를 만났다. 거지가 제 말을 제 말을 새겨 들으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기뻐하자 며느리는 아니에요. 선생님의 해안으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고마워했다. 이어서 며느리가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니 마을은 마을은 흔적도 없었고 큰 호수가 있었다. 거지는 이제 더 이상은 마을에 미련이 없을 것이니 다른 좋은 곳에 가도록 하세요. 라고 축복의 말을 마친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 며느리는 아마 저 거지는 천신의 사자 중 한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였다. 마을은 이제 사라졌고 압독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주었으니 며느리는 미련없이 사라진 마을을 떠나 아이들과 함께 작은 마을에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착한 청년을 만나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한 상골에 외딴 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식구는 많아서 주인 내외와 아들 내외에 그리고 주인의 관연한 딸이 있어 모두 한 방에서 잠을 자며 생활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깔릴 무렵 길손이 지나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찾았다. 그리고는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이 손님이 보다시피 우리 집은 방에 하나밖에 없고 아내와 함께 기거하고 있어 남자 손님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정을 말한 다음 거절했다. 그러나 길손은 산중이라 날은 어둡고 갈 곳이 없으니 처마 밑에서라도 자고 가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이에 주인은 마음이 약해져 허락을 하고는 방으로 안내하자 길손이 물었다. 저녁밥 좀 얻어먹을 수 없겠는지요? 아 저녁밥이야 해줄 수 있지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주인은 아내를 시켜 밥을 대접하라고 했다. 저녁을 먹고 난 길손은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물었고 주인이 모두 다섯 명이라고 대답하자 왜 아들은 보이지 않느냐고 다시 묻는 것이었다. 이에 주인은 아들은 멀리 장사하러 나가서 며칠이 지나야 돌아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거적 자리를 하나 가져와서 문 앞에 한 사람 누울만큼 남겨두고 그것을 발처럼 가렸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길손에게 말했다. 문 앞이라 초저녁에는 괜찮겠지만 새벽에는 추울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대로 하룻밤 자도록 하시오. 이렇게 길손을 거적 밖에 자라 하고는 주인이 제일 안쪽에 눕고 다음에 아내를 눕게 했다. 이어서 자부가 눕고 맨 끝으로 거적을 진 옆에 딸이 누워 자게 되었다. 이에 길손이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니 주인은 수시로 고개를 들어 봉패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자 주인의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 길손은 건장하고 정력이 강한 남자였다. 그리하여 장난을 해보려고 슬그머니 거적 밑으로 손을 뻗어 주인지 딸의 손을 만지니 부리치지 않고 호응하여 역시 손에 힘을 주어 장난을 받아주는 것이었다. 길손은 곧 주인집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넘어가 옷을 벗기고 몸을 겹쳐 결합하니 이때 주인은 무슨 소리에 잠이 깼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바야흐로 길손과 딸이 한몸이 되어 붙어있기에 소리를 치면 자모가 깨어 수치스럽게 될 것이니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길손의 강력한 연장과 힘찬 운동에 딸이 정신을 잃고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흔들어 호응하니 방안이 울려 자보도 잠을 깨고 말았다. 그리고는 강렬하게 움직이는 길손의 활력과 몸을 가느지 못하며 환희에 빠져있는 시누이의 태도에 마음이 끌리면서 온통 몸이 흔들리고 아랫돌이가 질폰하게 젖어들어 억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주인은 길손과 딸의 작업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매우 오랜 시간을 서로 뒤엉켜 진탕을 하니 어쩌지를 못하고 가만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 길손이 주인집 딸과의 일을 끝내고 그 옆에 누워 쉬고 있으니 주인의 자부가 손을 뻗어 끌어 당기는 것이었다. 이에 길손은 역시 강한 힘으로 그 몸을 눌러들이미니 자부 역시 몸을 흔들면서 함께 호응을 하여 한없는 황홀함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길손이 단숨에 두 여인을 제압하자 주인은 겁이 나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내를 살그머니 흔들어 깨웠다. 방안에 사람들이 모두 잠을 깨고 일대향년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내 혼자 깊이 잠들어 있다가 남편이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자 주인은 아내의 귀에다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여보 저 악독한 놈이 차례로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 당신은 그곳이 뚫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단단히 덮고 있어야 하오. 이 말에 길손은 웃으면서 거적 밖으로 나갔더라 한다.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해 안방 아랫목에는 늘 술동이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술을 담가 놓고 보면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술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었다. 몇 번을 살펴봐도 번번이 그렇기에 하도 이상해서 하루는 담근 술이 잘 익은 뒤 그 방을 비워놓고 밖으로 나와 창문을 통해 가만히 살폈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겨우 두 살밖에 안 된 아들 녀석이 술독을 열고 완전히 거꾸로 매달리다시피 한 채 술을 빨아 마시는데 한꺼번에 반 독이나 해치우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가 필시 요물이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오. 일찍 죽여 없애야겠소. 이 사람이 놀라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의논했다. 이러고는 곧 큰 독에 태여섯 마레수를 빚어 익힌 다음 그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뚜껑을 단단히 봉해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아침 아이가 죽었으면 산에 갖다 묻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니 술은 다 마셔 한 방울도 남지 않았고 아이는 훈복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겁게 달아오른 채 복 안에 앉아서 아비를 쳐다보며 아부지 나 술 한주로 김치 한 조각만 줘 아이 취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아이를 죽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후로 그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완전히 끊고 담그지도 않았더니 아이 역시 술을 마시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생각했다 한다. 어느 시골의 한 양반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는데 우연히 골짜기 계곡에서 수달 한 마리를 잡았다. 양반은 이 가죽이 비싼 값에 팔린다는 말을 들었기에 가죽을 벗겨 잘 말려서는 팔기 위해 소문을 냈다. 그러자 한 상인이 와서 사겠다고 하면서 값을 물으니 양반은 이 수달 가죽은 매우 값진 것이니 백량은 내야 팝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에 상인은 입을 딱 벌리고 더 이상 묻지도 않은 채 가버렸다. 그 뒤에도 몇 사람이 찾아와 사겠다고 흥종을 했으나 양반은 백량이 아니고서는 팔지 않겠다고 하여 번번이 포기하고 욕을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얼마 후 시장에서 수달 가죽 이야기가 나오니 이 양반 에게서 값을 물어보고 간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하면서 세상 물적 모르는 양반이라고 비웃었다. 이때 한 상인이 이런 제의를 했다. 그 양반이 뭘 모르는 것 같으니 골탕 한번 먹이는 것이 어떻겠소? 네. 묘한 괴가 하나 떠올랐답니다. 이에 모두 좋다고 찬성하니 그 상인은 구체적인 계책을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말을 맞추기로 약속했다. 먼저 한 상인이 그 양반을 찾아가서 좋은 수달 가죽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면서 한번 보자고 했다. 그래서 양반이 수달 가죽을 들고 나오니 상인은 이모저모 살피면서 칭찬했다. 정말 신기하구려. 이렇게 좋은 가죽은 처음 보는데요. 진정 훌륭한 보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데 값은 얼마입니까? 아 꼭 사시겠다면 200량에 팔지요. 양반은 상인의 칭찬에 마음이 들떠 값을 부배로 불렀다. 그러자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의했다. 그렇게 받아야죠. 그런데 내 지금 돈을 50량밖에 가져오지 않았으니 귀 하나를 떼어 50량에 파십시오. 너무 귀한 가죽이라 그것만이라도 사가려고 그럽니다. 이에 가만히 생각하니 귀 하나에 50량이면 전체를 떼어서 팔 경우 엄청난 돈이 되어 수달 가죽 하나로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리하여 양반은 쾌이 승낙하고 귀를 떼어 팔았다. 며칠이 지나서 다른 상인이 왔다. 이번에도 역시 좋은 수달 가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면서 한 번 보기를 정했다. 곧 양반은 양반은 한쪽 귀가 없는 수달 가죽을 들고 나와 보여주는 것이었다. 가죽을 살펴본 상인은 눈살을 지푸리면서 말했다. 애석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달 가죽은 처음 보는데 귀가 하나 없으니 쓸모가 있어야지요. 정말 아깝구려. 하면서 갑도 물어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에 양반은 귀를 떼어 판 것을 후회하면서 화가나 진정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귀를 사가지고 간 그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양반은 그 상인을 불러 크게 꾸짖는 것이었다. 당신은 나를 속여 내 수달 가죽의 귀를 하나 사갔으니 양반을 속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오. 그 귀를 물러주지 않으면 금벌을 받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상인은 짐짓 황송해 하면서 귀를 도로 내주니 양반은 받은 돈 50량을 돌려주었다. 이러고 다시 며칠이 지났다. 또 다른 상인이 찾아와 수달 가죽을 사겠다고 했다. 이에 양반은 의기양양하게 귀를 실롭게 매붙인 수달 가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가죽을 이리저리 살피던 상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수달 가죽은 어느 한 부분도 잘린 것은 도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죽은 한 푼을 주고도 살 수가 없군요. 전혀 가치 없는 물건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깝습니다. 이러면서 수달 가죽을 건네주며 떠나가니 이 말을 들은 양반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하여 그 가죽을 상자 속에 넣어두고 한여름을 지내고 나자 가죽에 곰팡이가 피어 털이 모두 빠지고 영영 못쓰게 되었더라 한다. 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안에 얼굴이 예쁜 여정이 있어 마음에 두며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여정 남편이 한 집에서 일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그 남편을 멀리 심부름 보내놓고 그동안 여정 방에 들어가서 즐기곤 했다. 한편 이 사실을 눈치챈 여정 남편은 항상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지고 어두워질 무렵 선비가 여정 남편을 불러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편지를 전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었다. 여정 남편이 생각해보니 편지를 전하고 오면 제복 밤이 깊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주인이 자기 아내와 즐기기 위한 술책인 듯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거를 잡아 추궁할 생각으로 주인에게 편지를 받아와서는 곧 아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주인어른께서 아무 동네에 사는 누구 집에 편지를 전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난 지금 갑자기 복통이 나서 갈 수가 나 대신 다녀와야겠소 난 아무래도 따뜻한 방에 좀 엎드려 있어야 할 것 같소 이러면서 편지를 내미니 아내는 하던 바느질을 거두고 옷을 갈아입은 뒤 급히 집을 나섰다. 이에 여정의 남편은 호롱불을 끄고 아랫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체하며 가만히 기다렸다. 그러자 여정 남편의 예측은 완전히 적중했다. 선비는 여정의 남편이 심부름을 갔으니 당연히 여정 혼자 있을 줄 알고 살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랫목 쪽으로 다가와 앉아 이불 속으로 슬그머니 손을 놓고 더듬는 것이었다. 여정의 남편은 분노가 치밀고 진정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으며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덮고 있던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다. 어떤 놈이 남의 방에 들어와서 무슨 도둑질을 하려고 이리 더듬느냐 대체 어떤 놈이냐 선비는 갑자기 소리치는 여정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언급결에 기질을 발휘하여 큰 소리로 위험있게 우짖기 시작했다. 네 이놈 네 이놈 이 무슨 짓이냐 내 편지를 전하라고 시켰거늘 내 철을 대신 보내놓고 이렇게 들어놓아 주인을 기만하느냐 네 전에도 내 놈이 속이는 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작정을 하고 적발하려 했는데 그야말로 딱 걸려들었구나 네 이번에는 내 놈의 그 앙큼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노라 선비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니 여정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얻어맞으면서 애고라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옵니다. 주인어른 소인 갑자기 복통이 나서 부득이 심부름을 갈 수 없게 되자 소인의 철을 대신 시킨 것이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놈아 그러면 나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얻어야 하거늘 내 놈 마음대로 했단 말이냐 오늘은 특별히 용서하니 이후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리하여 여정의 남편은 주인의 가늠 사실을 밝히려 도리어 낭패를 당하고 서러워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비의 친구들은 그의 인기응변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씁쓸해 했더라 한다. 노시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젊었을 젊었을 때부터 기상이 호탕하고 놀기를 매우 좋아했다. 한 번은 호남 지역으로 유람하여 한 고울에 이른 이 관장이 나이가 예순이 넘은 기생을 하나 붙여주면서 나이는 좀 많지만 왕년에 명창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던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다. 이에 선비가 옆에 와있는 기생을 살펴보니 머리는 손질하지 않아 봉발이 없고 살 갓은 까칠하게 태화되오 계피 같았다. 그래도 옛날에 이름을 날렸다니까 함께 자기로 하고 그 기생을 부르니 옷은 길게 입어 거친 피부를 가리고 입에는 천초를 모금어 냄새를 숨기는 등 온갖 지장을 하고 들어왔다. 천초란 초피나무 열매 껍질로 약재로 쓰이며 향기가 있다. 선비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한때 유명했다는 말에 호기심을 느껴 기생과 함께 옷을 벗고 잠자리 행사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기생은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능란한 솜씨로 마치 젊은 소년이 혼이 나여 사랑놀이를 하듯 몸에 안기면서 포채고 애교를 부려 움직임에 대응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노위는 관하에서 마련해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이 몸소 장만한 서른여가지의 음식을 들여왔는데 온갖 산해진미가 즐비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도 음식을 끊임없이 들여와 하루 여섯 차례에 걸쳐 진수 성찬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분만 아니라 배가 불러 사양하면 상머리에 붙어 앉아 떠나지 못하게 하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이며 계속 권하니 선비는 보조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곧 선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하니 기생은 화를 내고 발악을 하면서 붙잡아 떠날 수도 없었다. 이에 선비는 새벽에 가만히 종을 불러 떠날 채비를 갖추고 대기하라 일러놓고는 아침 식사 뒤 축간에 다녀오겠다면서 간신히 빠져나와 말을 타고 쏜살 같이 떠나버렸다. 아전들이 선비가 떠난 사실과 연유를 과니 관장은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문객을 삼천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는 맹상군도 식객이 배가 불러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 손님은 배가 불러 죽겠다고 도망을 쳤으니 분명 맹상군보다 내가 낫구먼 하고 말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한다. 한 노인이 젊어서부터 성품이 부드러워 매사의 원만함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려 하지 않아 칭송을 받았으며 늙어 백수가 되도록 한 번도 시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이 노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남산이 모두 붕괴되어 무너졌습니다요. 아 남산은 몇백년 묵은 산이라 바람과 비에 시달려 무너질 수도 있으니 그게 괴이한 일은 아니지요.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영감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오래 묵었다 해도 산이 어찌 무너지겠어요? 자네 말도 옳구먼 남산은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넓으며 바위와 돌로 단단히 뭉쳐 있으니 바람과 비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염려는 없을 걸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영감님 조금 전에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괴이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인가? 예 들어보십시오. 소가 말입니다. 그 큰 몸집인 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거 참 괴이한 일이 아닙니까? 아 자네가 들은 얘기도 그렇게 괴이한 일은 아닐세. 소의 성품이 워낙 우직해서 비록 쥐구멍이라 해도 밀어붙여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 괴이하다 할 수가 없지.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언성을 높였다.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비록 소의 성품이 우직하다 해도 어찌 그 작은 쥐구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네 말도 역시 맞구먼 그래. 소는 머리에 두 뿔이 딱 벌어져 있으니 그 뿔에 걸려 작은 굴속으로는 못 들어갈 걸세. 이와 같이 잠깐 사이에 노인은 여러 사람의 말을 모두 옳다고 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노인장은 어찌 이렇게도 불성실한 대답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두 옳다고 하니 어찌 된 영문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내가 늙도록 몸을 잘 보존하고 있는 비결이니 여러분은 비웃지 마시구려. 내 이런 성품은 아마도 성질이 급해 잘 싸우는 사람에게 경계가 될 것이로세. 이 말에 모두들 일리가 있다면서 승복하였더라 한다.